비자 정책에 대한 속보입니다. 법무부는 8월 24일 제사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경제성장을 이끄는 비자 킬러 규제 협파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법무부에 나가 있는 캐스터를 연결하여 자세한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기자입니다. 법무부는 제사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2.7포 숙련인력, D2 비자 유학생, 첨단 분야 우수인재에 대한 비자 킬러 규제 협파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첫 번째,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2.7포 비자 혁신적 확대 연간 3만 5천 명. 잠깐 여기서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2.7포 비자란 숙련기능인력 비자라고 합니다. 현재 이나인 비전문 취업, 고용허가제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우 일정 조건을 갖추면 2.7포 비자로 변경해주고 있습니다. 이나인 비자는 9년 8개월 일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2.7포 비자는 한국에서 계속 일할 수 있고 가족 초청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나인 비자와 2.7포 비자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법무부는 작년 2,000명이던 숙련기능인력 2.7포 비자 전환 쿼터를 올해 3만 5천 명으로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기업이 숙련인력을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법무부는 6월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숙련기능인력 2.7포 비자 확대 방침을 밝힌 후 기업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7월 10일 전남 현대사무중공업 현장 방문 7월 26일 경제계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왔습니다. 기업이 스스로 고용할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추천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한국어 능력 등 필수요건만 갖추면 우선적으로 전환을 고려하여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다만, 현 근무처에서 일정기간 근무를 의무화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되자마자 근무처를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유학생 졸업 후 취업 연계 강화, 3년간 취업 전면 허용 등 여기서 잠깐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현재 유학생들은 졸업 후 기업에 취업하려면 한국인을 고용하지 않고 특별히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유를 소명해야만 취업이 가능하고 고용회사 측에서도 일정 조건을 갖추어야만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완화한다는 내용입니다. 법무부는 유학생에 대한 취업 규제를 개선하여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첫째, 유학생에게 졸업 후 취업을 3년간 전면 허용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학위과정 유학생 수는 2010년 7만 명에서 2022년 14만 명으로 12년 만에 2배 증가하였으나 2022년 유학생 취업률은 16%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는 유학생에 대해 졸업 후 사무전문직에만 취업을 허용하여 많은 유학생이 국내에서 취업을 하지 못할 경우 제3국이나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유학생 졸업 후 외국인이 취업 가능한 분야에서의 취업을 3년간 전면 허용하고 숙련기능인력, 이치포비자로의 전환 등 유학생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여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둘째, 유학생이 졸업 후 조선업체에서 채용을 조건으로 일정 기간 현장 교육을 받은 경우 전문인력, 이세븐스리 비자 자격으로의 변경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셋째,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유학생 대상 지역 특허비자 F2R 비자 등을 확대하고 지자체 지원을 체계화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서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F2R 비자란 유학생이 졸업 후 일정 기간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하기로 하는 경우 지자체 추천을 거쳐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는 거주비자를 말합니다. 법무부는 계절 근로자, 지역 특화비자 등에 대한 지자체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셋째, 첨단 분야 우수인재 정주 지원 그동안은 우수인재라 하더라도 배우자의 경우 취업비자가 아닌 동반 비자를 부여하여 취업활동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한국의 연구개발 인력 확보를 위해 우수 유학생을 포함한 첨단 분야 우수인재의 동반 가족에게도 취업할 수 있는 비자를 부여하고 비자 신속 발급 등 첨단 분야 유학생에 대한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한 동훈 법무부 장관은 기업이 불법 체류자가 아닌 합법 체류 외국인을 충분히 채용할 수 있도록 고용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여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부에서 8월 24일 발표한 비자킬러 규제 혁파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박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